자, 케비즈꼴의 김효진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효진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요즘은 기관에 갈 일이 별로 없으시죠? 네, 저희 다들 방문을 대부분 건물들이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화상으로도 하시고 전화로도 하고 자료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가가 우리가 상정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락세가 나오네요. 1500포인트 때?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뿐만 아니라 다들 투자자분들 되게 피로가 누적되셨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웬만하면 좀 빵긋빵긋 웃는 편인데 요즘은 좀 그러네요. 그래요? 네. 2008년에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증권에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주니어셨겠네요. 주니어여서 사실은 그때는 너무 하나도 모르니까. 바쁘긴 되게 바쁘고. 어떻게 저렇게 주가가 빠져. 이번에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는 좀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번에 잘 배우고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런데 사람인 거인가봐요. 무섭네요. 무섭죠. 그런데 한 가지 여담이긴 한데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올해 투자한 분 한 두어 분하고 점심을 하면서 한 가지 걱정했던 게 이런 거예요. 2008년도가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2년이라는 기간이 업력으로 따지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투자자 혹은 증권회사에 현업하시는 분들 자산을 현업하시는 지금 메인들. 그러니까 김효진 위원도 그러시잖아요. 팀장이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경험은 했지만 본업으로서 경험하지 않았다. 이 큰 하락 큰 크라이시스를. 그래서 그냥 대세 상승 12년 동안 계속 그것만 봤기 때문에 조정과 추세 전환에 대해서 좀 선배 세대들보다 덜 민감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아재들끼리 모여서 좀 했는데 괜한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일견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보고서를 쓰고 투자자분들 이렇게 의견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되게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데이터도 이제 접근이 되게 쉬워졌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렇대요 저렇대요가 아니라 다들 검증하는 능력들이 좀 많아지시고 3% 같은 방송도 있고 해서 학습효과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약간 특수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빠져야 되나 저도 좀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이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리세션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상태가 언제 종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미국이 리세션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미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지구촌은 다 들어간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좀 침체 경기 침체 경기 리세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경기 침체의 종류 원인 범위 강도 발생 시기 그리고 우리의 대응 구분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네. 사실은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중에 또 나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수준이라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지 되잖아요. 저도 생각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저희가 보통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하면 아주 학술적인 구분은 아닌데 몇 개의 구분들이 있어요.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기는 하는데 폭이 좀 얕은 거. 리세션이라고 하면 그 정의부터 말씀드려도 되겠구나. 경기 침체라고 하면 미국 기준으로 하면 두 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만약에 1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1이었다. 그런데 2분기는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이고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 1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리세션이라 학술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mber이라는 기관에서 그러면 리세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마일드 리세션 하드 리세션 이렇게 종류를 붙이는데 한 gdp가 애매하게 마이너스 0.5씩 2번 예를 들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여서 좋지는 않은데 아주 그렇게 막 박살한 건 아니니까 마일드 리세션 그래도 조금 견딜만한 리세션이었어 라고 하기도 하고 2008년처럼 경제 성장률이 다 같이 끌어내려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 하드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제가 예를 오늘 되게 많이 들어드릴 텐데 2008년 4분기 그리고 2009년 1분기에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글로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1930년 대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글로벌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때 미국의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하드한 거네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마이너스가 그런 간 상황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gdp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막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5%가 훌쩍 뛰어넘는 숫자들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보다. 하드 리세션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안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가 숫자를 대충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만약에 마이너스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 1, 2%, 2, 3%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가가 이미 미국도 한 30% 이상 빠졌으니까요. 이 정도면 프라이싱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한번 숫자들이 쭉 jp보건에서 어땠다더라 골드만삭스가 어땠다더라 막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 침체의 폭과 관련돼서는 그런 정도로 구분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쓰는 구분 중에 하나가 일시적 침체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연속 2분기 마이너스로 가서 침체는 1분기든 2분기든 마이너스를 가는데 이게 저희 10년 주기설도 이야기하지만 잠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마이너스 내일도 마이너스 내일모레 마이너스 이렇게 4분기 혹은 6분기 정도 마이너스인 것이냐. 2008년 이후에 미국은 갑자기 헷갈리는데 5분기인가 6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금융위기 기간에. 폭도 깊었지만 지속 기간에 제가 1년 이상 날려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경기 침체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힘들고 하반기는 괜찮아질 수 있겠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전략도 크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좀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용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 혹시 경기 침체가 되게 깊고 클 건데 내가 너무 이걸 아니라고 생각했나 저도 요즘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쭉 카테고리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는 원인이 있을 테고 그리고 전 세계 gdp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영향권 안에 들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테고 그리고 강도에 따라 또 다를 테고요. 센 충격이냐 아니면 잽이냐에 따라서 또 경제의 영향이 다를 테고 그리고 발생 시기 경제가 좀 좋을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냐 아니면 힘든데 걷다가 또 힘든 게 한 거냐가 중요할 테고 다섯 번째는 정책 재무부가 되었건 연준이 되었건 한국은행이 되었건 어떻게 대응하느냐 초기에 좀 제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그거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제가 경기 침체의 종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고민한 결과는 이 다섯 가지를 이전과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나마 좀 계려지지 않을까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좀 죄송스러워주면 제가 평소에는 숫자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딱 어느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 건은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게 이제 아마도 전례가 없는 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해하고 들을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김 의원님보다 조금 나은 건 두 번의 얘기를 진하게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해볼게요. 원인은 일단 이제 저희가 용어를 좀 가려서 쓰면 이번 사태의 원인 다 아실 거고 1월 중순부터 있었던 이번 사태인 거고 2008년에는 부동산의 버블 그리고 그로 인한 유동화 상품이 문제였던 거고 2001년도에는 주가의 버블이 문제였던 거고 IT 버블이죠. 네. 97년에 아시아는 단기 외체를 너무 많이 땡겨다 쓰고 기업들이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많이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고 이렇게 약간은 경제적인 요소랄까요 나름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는데 지금 근대 경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 1800년대 스페인 싸병 이런 걸 얘기하니까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런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휘청한 적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적어도 대공황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경제를 보는 사람도 투자자들도 뭐가 좀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게 있어야 얼추 러프하게 이러지 않겠어 계산이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면에서 계산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상황하고 반복될 테니까 이것도 한두 달 정도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돼.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고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의 전개고 그런데 두 번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상이 틀렸는데 전례가 없네. 그리고 이제 이걸 때문에 리세션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분석의 틀도 없고 그러니까 허둥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조금 얘기를 더 하면 이 처방전 사회적인 이걸 진압하기 위한 처방이 경제를 죽이는 처방이잖아요. 이동의 제한이라는. 네. 그런데 그런 거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지. imf 때도 경제를 살리는 쪽의 정책만 있었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이 같이 나오니까 이게 약발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주가가 하락할 때 그게 심리적인 지지선이 되었건 per이건 pbr이건 막 계산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정도의 기업이익의 감소가 예상이 되며 그러면 그럴 때 per은 이런 정도 수준이었으니 주가도 이 정도 반응을 할 겁니다. 매번 맞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그 레벨을 생각하면 거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주가를 봐도 한국의 주가를 봐도 걸리는 데가 없이 지수가 이렇게 막 10% 12% 자유나카죠. 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그런데 그 가장 큰 요인이 경제를 이번에 경제에 쇼크를 준 게 특이한 요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다들 이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원인은 그렇고 범위는요.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국 한국 이탈리아 미국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항상 돌아놓고 보면 그렇지 라고 후회를 하지만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국에서 더 이상 해외여행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에서조차도 해외여행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학 글로벌한 비즈니스 저희가 글로벌 밸류체인이 어땠다더라 아이폰은 6개국에서 조립을 한다더라 이런 거를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국가 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은 돌아놓고 보니 좀 간과한 거죠. 간과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 4개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4분의 1이니까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글로벌 이슈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범위가 좀 구분이 되잖아요. 진앙지랄까요. 진앙지의 범위가 구분되는데 지금은 무빙하죠. 네.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저기 따뜻한 나라들 빼고는 거의 다 영향권 안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러면 누가 얼마큼 영향을 받나요. 그러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격을 할 때 사격을 할 때 보면 고정 타켓은 이렇게 0점 조준을 해가지고 하면 웬만한 사수들이 명중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무빙 타켓이니까 정책도 이게 지역별로 쭉 무빙하고 그리고 이게 개선됐다가 다시 늘어난다든지 이래서 일종의 질적 양적인 무빙 타켓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전 세계가 되다 보니 그럼 당연히 이펙트가 얼마나 크겠어. 경제가 얼마나 많이 꺾이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 아시아 외환위까지 가면 너무 멀까 봐 2012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잖아요. 유럽 전체로 하면 전 세계에서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남유럽 국가에서 저희가 피그스 해가지고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해서 4개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어디까지 조금 문제일까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 전 세계 gdp로 하면 정확히 기억하는데 5%가 스페인이 커서 스페인 넣냐 맞냐 그런 문제인데 그리스만 하면 0. 몇 프로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작은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과 남유럽 재정위기가 남유럽의 국한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좀 빠져나오고 그때는 힘들었어도 나중에는 해결이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봉쇄한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다 이제 문제이니까 그런데 뭐 외신 보니까 다음 타켓 다음 대상기가 아마 인도가 될 거다. 위생도 좀 떨어지고 인구 밀도도 높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범위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저의 사견이긴 한데 요즘에 한국의 의료체계들이 외신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다 모두들 수고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저희 다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많고 살다 온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국가별로 의료체계가 다르고 땅의 넓이가 다르고 사는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거를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모르지는 않거든요. 미국은 뭐가 비싸다더라. 뭐 하나 하려면 10만 원이라더라. 몇백만 원이라더라. 아니면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도 이게 경제로 놓고 보니까 그거를 그럼 어떻게 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 거기서 이제 막히게 되고 좀 솔직하게는 간과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원인 범위까지 점검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강도예요. 강도인데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동을 제한했고 뭐 일부 식료품 의약품 이런 건 살 수 있지만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자가격리 같은 것들을 하지만 한국은 되게 그게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동의 제한이라고 하면 국가 간 지금 이동 제한도 있고 국내 이동 제한도 있는 거고 지금 미국도 그거 고려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문을 닫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보호무역을 떠올려 보시면 관세를 요만큼 올리면서 이게 국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쫙 퍼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막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물자의 교류가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으면 아 어떡하지? 그게 다른 나라로 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면 마이너스일까? 막 그거에 저희가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관세를 내리면 좀 해결되는 부분이었어서 그건 어려우면 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악수하고 합의 그걸 우리가 12월 달에 봤잖아요. 인력으로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결심만 하면 인력으로 되지 않은 문제이고 이게 저는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하에서도 일단 다 모두 셧다운을 해버렸으니 강도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국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 일단 상품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또 사람도 일터에 못 갈 수가 있고 자재를 못 구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상품의 소비가 제약되고 서비스 소비가 제약되고 심각하죠. 그러니까 다 이제 제약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강도가 깊죠. 굉장히 깊죠. 저는 뭐 사실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뭐 위기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변수였던 물론 그때는 다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했는데 아니 서로 망해먹자고 뭐 충돌하는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하고 미봉책이지만 뭐 봉합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전 세계가 일치 단결을 해서 뭘 해도 불가칙한 상황이 되니까 강도로 봐서는 뭐 가장 큰 강도고 또 이동 제한 같은 게 돼서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극약 처방을 해서 상태가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강도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론 뒤에서 좀 더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 두 개는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선례로 봤을 때 이게 아주 영구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차질 생산의 차질 상품 소비 중에서도 상품 소비의 차질 서비스 소비의 차질 이 세 개 중에서 생산 차질과 관련된 것은 1월 2월 3월에 못했으면 4월 5월 6월에는 하겠죠. 일정 부분 이연된다 그러죠. 팬트업 기맨드 있어요. 상품 소비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마 정부의 정책들도 당장은 이제 지원 그리고 신용경색을 막기 위한 데 되게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특수세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 가전하향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 서비스 소비는 이연이 안 돼요. 외식하고 영화 보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왕성하게는 하겠지만 까먹은 만큼 그대로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국만 해도 전체 gdp에서 서비스가 거의 50%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잖아요. 한국은 한 60일 60 정도 되고요. 미국이 유독 80%이고 유럽이 한 7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 부분을 까먹는다라는 측면에서 강도가 깊은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거예요. 2007년부터 막 옥신각신을 하다가 2008년 9월에 정확히 파산을 했고 그때부터 막 자고 일어나면 무슨 뭔가 부양체 통화수압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 2008년 연간 글로벌 성장률이 마이너스거든요. 1, 2, 3분기까지는 그냥 좀 안 좋은 수준이었어요. 2008년도. 2008년 1, 2, 3분기에는 유가가 160% 이랬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긴 했는데 이게 산수로 월드 gdp가 평범할 때 한 3% 정도 성장하거든요. 그럼 1분기 3%, 2분기 3%, 3분기 3%인데 4분기에 마이너스가 가서 연간 마이너스가 가려면 한 마이너스 10%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깊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막 하락하는 걸 보면서 저는 4분기, 3분기 후반부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기 기준은 그럴 수 있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거의 완전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수준으로 사실을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연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1, 2, 3, 4분기 전부 다 마이너스. 네. 그리고 이게 2008년도 4Q에 그렇게 마이너스로 확 깎아먹는 걸 보여줬는데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건가. 지금 저희 회사도 그렇고 외사들, 글로벌 유수의 기관들이라는 곳들도 2001년 닷컴 버블이나 9.11 테러 이럴 때 그리고 블랙먼데이 이럴 때 87년도 이럴 때보다는 경제가 꽉 끼는 폭이 확실히 큽니다. 그런데 2008년 케이스는 아니에요. 라고 지금 의견들이 다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주가는 그 이상을 보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요.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대목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발생 시기를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상승 무드를 탔을 때 이게 급전직하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병들려서 시름시름 할 때 한 방 맞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이후부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경제가 이미 힘이 되게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런 사태들이 터졌다고 한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보호무역 사인을 하기 이전부터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랄지 이런 것들은 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 아니냐.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경제의 기본 체력이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는 안 좋은 지표가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머리가 아픈데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그게 기초 체력이라고 그게 거짓말이랄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원래 체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에 발표되었던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발표되었던 미국 한국 지표들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건 뭐 이 사태가 영향을 제한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아예 이 사태가 없었을 때를 또 돌아간다면. 상승 추세였다. 네. 상승 추세였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기업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하일드는 원래 문제였잖아요. 저도 그걸 계속 보고서를 썼었으니까요. 문제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3년 전에도 그런 경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었고 이게 뭔가 없던 문제가 이렇게 평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사람들이 리스크에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제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데가 위험한 거 아니야는 이건 되게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갑자기 막 없던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고 오늘 한국 주가도 좀 오늘 진짜 오전에는 그래도 거의 플러스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건이라는 게 그냥 오랫동안 장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얇다 이거 뭐가 하나 턱 터지면 바로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장이었어요. 결과론적이지만. 그렇긴 했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한국 증시가 또 힘이 계속 없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되었던 올해 연초까지 확인됐던 한국 경제 지표는 오랜만에 조금 괜찮은가 봐. 뭐 설비 투자에 선행하는 기계 주문 반도체도 바닥을 잡을 수도 있대. 그리고 뭐 한국의 선행지수도 오랜만에 되게 상승폭을 확대했대. 맞냐 체감 경기는 안 좋은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랬던 거를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거기로 진짜 못 돌아가는 걸까. 물론 확 깎아먹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10씩 성장을 했다면 7, 8 이렇게 성장할 수 있죠. 6, 7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10씩 성장하던 게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내년까지 마이너스 10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건 여전히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발생 시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가 어쨌든 이 사태를 빼고 나서 보면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는 국면. 특히 한국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국 이런 지표들도 좋아지는 국면에 있었는데 사실 그 좋아지는 국면이라는 게 지금 당해놓고 보니까 큰 의미는 없겠네라는 생각도. 되게 안 와닿죠. 그건 그때고. 지금 천지가 개벽했는데 그때가 뭔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게 공식 데이터가 아니어서 저희도 막 보고서를 열심히 쓰지는 않는데 중국의 관광 예약 수, 교통 체증 지수 이런 것들이 일별로도 나오고 주별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이었으면 뭐 한 2, 30으로 굉장히 짜바라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조금씩이나마 사람들이 경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조금씩은 아주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가동률이 그래도 눈꼽만큼 올라갔대. 그런데 전체 지수는 아니라더라.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뭔가 그래도 바다가 자꾸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전혀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하는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이게 무빙 타켓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었고 그다음에 살짝 한국에 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사실 미국에 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마 지금 현재도 상황의 어떤 경중을 따지면 아마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유럽이 제일 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구밀도나 이런 것도 감안하고 노령층 인구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러면 두 달 전에 중국이었고 한 달 전에 한국이었는데 사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중국이 세계인의 이목을 끌지 않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지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개선된. 그러니까 중국이 심각했을 때 미국 주식은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희한하다. 교육의 가장 큰 파트너가 저렇게 힘든데 왜 미국 주식은 사상채호가 계속 경신을 하냐 이런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전 세계가 그냥 분낭해버리는 상황. 물론 상대적으로 중국 주식 버티고는 있죠. 상대적으로지만. 그런데 전 세계가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아까 지금 좀 전에 김희애께서 말씀하신 지표 중에 한쪽의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것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미국 주 요즘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운이 없어서 주가 한 번 보면 그날 밤은 새게 되더라고요. 울건 빠지건.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미국 주식 1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음날 우리 한국 주식 걱정이 돼서.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의견을 좀 교환하고 싶은 게 발생 시기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시점은 경기 그 자체에 대한 시점으로서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건 리세션을 체감하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의 붕괴를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리세션의 흔적은 없어요 사실 지금. 그걸 어디서 느낍니까 갈 거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분기에 갈 거다라는 건데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 특별히 미국 주식시장의 저 자유낙하를 보면 12년 동안 차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리세션이 가든 안 가든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감하는 자산 가격의 하락률 하락의 속도 하락의 강도는 경기하고는 전혀 따르게 놀 수 있다. 그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시점 아니냐 이거죠. 너무 아픈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주식의 선반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선 가격이 지금 경기가 리세션으로 가는 거와 별도로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주식 가격이었다는 거죠.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나스닥 사상 최고가 그런 상황에서 추락하는 거니까 사실은 30% 빠졌잖아요. 30% 빠졌는데 1년 반 전 2년 전이에요. 그러면 12년 전 가격 혹은 그거는 너무 했으니까 7년 전 가격 치면 아직도 높은 가격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자산 가격 적어도 미국 주식시장의 가격으로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을 때 터진 거 아니냐 이거죠. 너무 비쌀 때 터진 거죠. 비쌀 때 터졌다는 거죠. 안 그래도 연초에 과매수인 것 같다. 너무 과열이 되어 있어서 조정이 이른 조정은 예상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다. 아니면 조정이 마지막 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보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PER로 저희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수로 볼 수도 있지만 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01년 때처럼 비쌌던 것이냐. 그럼 사실 그렇진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PE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PER를 떠나서 제가 계속 제가 작년부터 했나요. 나와서 저는 후행 지표를 되게 신뢰합니다. 마지막의 순간에 턴을 하고 이 후행 지표들은 한 번 방향을 바꾸면 잘 변화가 추세가 5년 10년 이렇게 유지되어서 선행지수는 사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후행 지표를 저는 되게 신뢰하고 실업률 가장 좋아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몇 번 드렸을 것 같은데 주가는 비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이게 비쌌던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 유럽의 실업률 전 세계에서 50% 그리고 엔드디멘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 두 국가의 실업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실업률이 막 팡팡팡 떨어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긴 했는데 그래서 모멘텀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좋아지고 있었던 건 맞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이러니까 저도 좀 두렵긴 한데 경제가 지난 연말에 선행지수를 뺀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이 조금씩이나 봐 개선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방에 먼지가 있나봐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경제가 먼저 꺾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사태로만으로 글로벌 경제 이렇게 물을 좀 드십시오. 2008년 이후에 그런 것들이 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걸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매끄러한 경제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앞으로의 어떤 상황도 그걸 가지고 전망하고 분석하는 게 일이니까 그렇죠 지표를 가지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정부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의 대응입니다. 지난주인 건가요 요즘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겹죠. 아직 두 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뭔가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나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나와 있은지가 2주 전부터 되게 더 이렇게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연준의 긴급컷부터 시작을 해서 대응을 그러니까 정책이 글로벌 공조가 되었건 제로금리가 되었건 정책을 그래도 막 뭔가 하는데 주가가 빠진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 정책으로는 충분치 않나 봐. 뭔가 미진해. 뭔가 더 필요해. 사실 최근에 하락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다 쓴 거 아니야? 나와도 안 되네? 공포를 불러일으키죠. 라는 코멘트들이 있는데 저도 정책이 나왔으면 그날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이 나왔는데 더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 답답하죠. 답답하기는 한데 저는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도 꽤 많은 카드를 지금 이미 썼고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얼만큼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뭐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 미국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뭔가를 많이 해서 저 좀 약발이 좀 먹힐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요즘은 저는 외환위기 때는 직장 생활 안 하고 있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세계 경기 침체였던 2008년에 내가 어떻게 일했나 일지 같은 것도 찾아보고 예전에 썼던 코멘트들도 막 꺼내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막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시장이 차츰 만정을 찾아갔고 우리가 책으로 다 그렇게 읽잖아요. 그리고 차트를 지금 그리면 13년 차트를 그리게 되니까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날 데이 바이 데이는 사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야? 뭔가 정책을 내보냈는데 이게 뭐야? 이걸로 돼? 뭐를 해줘야 될 문제는 없어? 그럼 다음엔 뭘 할 수 있어? 그때가 사실은 오히려 더 암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일단 대응이 늦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참 확산돼 나갈 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저는 중국에서 멈춰지거나 전례를 따를 거야. 지역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책, 방역이라든지 어떤 의료 시스템의 가동을 안 했다라는 건 최악이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리스트 다 그걸 예측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실수고 두 번째는 대응이 굉장히 부조스러운 대응이 한동안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동 제한, 국경 폐쇄. 그렇죠? 이런 건 경제를 죽여버리는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을 하는 오른손, 왼손으로 그 정책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그렇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양손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 양손이라는 게 중앙정부, 중앙은행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왼손으로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는 정책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죠. 효과가 되게 반감되고 상응세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제가 그래서 이번 달 들어와서 계속 특단의 대책이나 프레임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이거는 산수잖아요. 1이라는 부정과 1이라는 긍정과 똔똔 쳐도 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프레임에 갖춰져 있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책 대응이라는 게 평상시에 안목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듯 하나 이번 사태의 어떤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대입해놓고 보면 과연 저게 맞냐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 하든지 뭔가 다른 발상의 전환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가 대책이 나오는 날 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 놓고 보니까 일단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거기에 지금 글로벌 경제 3중고잖아요. 1월부터 시작됐던 이번 사태와 그리고 유가 급락 여기에 더해서 이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가장 두려운 신용경색으로 가는 조짐들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한국의 CRS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고 한국에서 건전성이 거의 가장 우수하다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막 출렁출렁하고요.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것들은 지금 너무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주 영구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 더해져서 신용경색이 본격화된다 라고 하면 앞에 저의 전망 다 틀린 거예요. 또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원인이 상관이 없이 단계가 최후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원인 범위 강도 그리고 발생의 시기 그리고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예년의 경기침체기와 조목조목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워낙에 미중이외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위기상황이나 경기침체와의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도 우리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 이라는 게 한계죠. 답답하죠. 무슨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효진 위원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또 김효진 위원과 같은 일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무기력감 같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주가락이 멈췄으면 좋겠죠. 멈추고 증시를 떠나서 다들 안정이 되고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구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 정도 할까요 은행에 선물한 포지션을 확대를 해줬어요 정부가 한국은행이 그런데 환율이 더 올라버렸더군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고 효과가 별로 없는 정책이었는데 올랐으면 괜찮은데 이건 굉장한 건데 그런데도 환율이 튀어버렸으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원달러 환율이 한국의 사태가 조금 악화되었을 상황에서도 당국이 1220원 정도에서는 약간 구두 개입 있었다는 소문들이 돌면서 1180원에서 122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난 작년 고점이었던 1220원을 훅 뚫고 그리고 2016년 이전 고점이 1245원이거든요. 거기를 어제 터치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선물한 포지션 한도 확대 였었고 이게 뭐냐면 설명은 되게 복잡한데 지금 한국의 원달러가 출렁이는 문제는 사실은 저는 한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러의 문제인 거죠. 그렇겠죠. 유동성이 좋고 이렇게 거래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 먼저 돈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의 전주들이 지금 자기가 달러가 필요한 거죠. 빼 갖고 나가는 금 가격도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든지 달러로 바꿔놓아라 현금화를 해라 라는 거여서 였고 한국은 아까 대외건전성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1997년에 외환위기 경험을 되게 혹독하게 치르고 난 이후에 건전성이 사실은 되게 KPI의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숫자를 봐도 계속 좋아져요. 건전성 관련된 지표는 대외 부채도 줄고요. 채권시장 선진시장이라고 하는 외환 보유액도 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달러 자체 글로벌 신용경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서 바꾸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한 포지션 한도 확대는 예상할 수 있었고 지금 단기에서 너무 달러의 수요가 한국에서 많다 보니까 그걸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이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 몇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2008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2008년 한 5, 6월 정도에는 9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위기 터지기 직전에 한 1050원 정도에서 5개월 있다가 1570원 550원 거의 600원 가량 상승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한국 경제 괜찮았거든요. 그중 개중 괜찮았었고 대외건전성도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 이탈이 있었고 그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안정하는데 기여를 했던 것이 미국과의 통화수합 미국과 통화수합을 체결하고 그날 하루에 177원 폭락을 하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177원 주가는 급반등을 하죠. 숫자는 다시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177원이나 하락을 했었고 사실은 한국이 외환보유액이 적어서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아니었어요. 글로벌이 다 불안하니까 유동성이 좋은 한국에서 더 출렁임이 심했던 거고 상징적으로 미국과의 통화수합을 체결하면서 많이 안정이 됐었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사태가 좀 글로벌 경색이 나타나는 조짐들이 아마 더 심해지면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통화수합도 지금 이미 한국은 중국과도 맺어있고 많이 맺어있어요. 막대만 하면 돼요. 통화수합을 새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도 확대 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우리 500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을 늘리는 거 그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 그거 실제로 뺏은 나라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도 뉴스 3 전해드리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그냥 빨리 그거라도 해놔라. 네. 그런데 그것은 양국이 맺는 거니까 사실 누구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외교력이고 정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여기서부터 많은 그런 게 있을 테고 그 정도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유효성 있는 정책들이 아니까 사태가 안 좋아졌을 때 하면 이제 많은 피해를 이제 줄 수밖에 없는데 조금 발상에 전해서 미리 그리고 사실 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저쪽에서 딴 얘기할까 두려워지는데 그래도 정상에 가까운 때 하면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분들이 염두 판단하고 금융시장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빨리 해야 되는 통화수학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잊어먹어서 말을 흐렸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곳에서 한국이 외안보유액 상위 한 10인가 11인가 그렇거든요. 4천억 달러 한국같이 재정건전성 양호하고 외안보유액 많은 애랑 좀 미리미리 맺으면 어떠냐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 불안해서 안 하면 뭐 괜찮은데요. 그렇게 되게 아주 불안해야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아니겠다 저는 생각하고 덧붙여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이것들이 외국인이 들고 나고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저항성 같은 걸 깨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환율마저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 환율 중에서 항상 원달러 환율이 펀더멘터가 상관없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환율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위권이 변동폭이 굉장히 작은 통화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되게 힘들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변동폭이 작은 통화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도 사실 며칠 상간의 일이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미국보다 덜 빠졌었으니까요.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런데 그 말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워낙에 오른 게 없는데 빠지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나마 개인이 들어왔든 뭐 하든 간에 코스피의 개별 재료주나 개별 종목이나 다른 코스피에 있는 은행주 이런 것들에 대비하면 버텨줬기 때문에 인덱스 부분에서의 하락폭은 좀 덜 다쳤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갖고 당했던 내상은 전혀 글로벌리 모자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가 아까 그냥 농담 삼아서 아직도 두 달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하는데 아 참 새벽부터 이란 문제 터지더니 중국 뭐 우리 내부적으로 미국까지 힘든데 어쨌든 빨리 좀 지나가길 바라봅시다 바라보고 그리고 일하시다가 불현듯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생각이 드시면 이제 비상이니까 제가 전화드릴게요 전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